안녕하세요. 코만단드 초이입니다. 며칠 전 2월 28일부로 최원일 천안함장이 전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서해백령도 근해에서 북한 잠수정이 쏜 의뢰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발표 수습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정부 결과 발표가 있었고 북한의 잠수함 도발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실이 무엇이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직도 누군가의 양심선언을 기대하고 뭔가 조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사고원인으로 충돌설, 좌초설 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약 7년 전 전역하고 난 뒤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사람들과 매주말마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예비역 해군인 것을 알고 됐든 물어보는 것이 천안함이 진짜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천안함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아는 진실을 말해달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저는 나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수함 함장 출신으로서 잠수함의 의뢰 공격에 대한 당시 상황을 그려낼 수 있었고 천안함 사건 발생 순간부터 해군본부의 천안함 대응 TF의 일원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정부 조사 결과 발표가 난 상태였고 관심만 있으면 그 결과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서 의아했지만 그들은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유튜브 무슨 자료를 보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법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는 동안 많은 인내력이 필요했습니다. 물속 상황을 아는 저의 입장에서 타 잠수함과 충돌, 이스라엘 잠수함 이야기, 한주 오준이가 가라앉은 잠수함 속에서 의뢰를 꺼내다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등 상식에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보고 난 다음 그 다음 주말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그 주장이 왜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회원들은 관심이 많았고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중에 또 다른 왜곡된 주장 내용을 보고 그 다음 주말에 그 주장이 왜 비현실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주간 이러한 천안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설명을 할 만큼 다 했고 정부에 설명이 없었다고 했던 그들은 들을 만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던 이들의 생각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신념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해군 예비역 장교들 중에도 천안함이 해군의 오점을 남겼다며 천안함장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공군 현역 장교들 중에서도 천안함 사건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계에 실패한 작전이라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사실은 이렇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천안함 관련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도 이제 할 말은 해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당시 해군본부에서 장교인사를 담당하는 장교인사과장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에 연허대와 같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파악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천안함 승조원 몇 명이 승조했고 몇 명이 생존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천안함 통신기는 사용할 수 없었고 유일한 통신수단이 최원일 함장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수많은 관계기관에서 그와 전화를 해대었기에 힘들게 연결된 짧은 통화 속에 최원일 함장은 침착하게 인원 보고를 해주었고 그것이 실종자를 포함한 사망자가 46명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숫자가 단 1이라도 틀렸고 천안함장이 패닉에 빠져버렸다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잠수함 함장의 경력으로 해군본부에서 구성된 천안함 대응 TF의 구성원이 되어 사고일부터 활동을 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현장에도 가보는 등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의 입장은 정부 발표가 사실인가 하는 것과 사실이라면 적 잠수함은커녕 적 잠수함 의뢰가 날아올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 있나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당한 천안함 성조원들을 왜 처벌하지 않고 해군은 그들을 감사나 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저의 유튜버 회원 중 한 분도 어떻게 군함이 잠수함 하나 잡지 못하는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분하고 무능한 해군 진실을 왜곡하는 해군이 너무 실망스럽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매번 반복되지만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는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답은 예 사실입니다 입니다. 지역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잠수함이 쏜 의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그 본질은 틀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폭발설도 있었지만 천안함 인양 후 선체가 외부에서 내부로 휘어진 것을 외부 충격으로 보고 기뢰에 의한 폭발, 잠수함 같은 수중 물체와의 충돌, 좌초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뢰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한다면 해당 수심에서 기뢰에 의한 폭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잠수함 등 수중 물체와의 충돌을 가정해도 실제 천안함에서 발생했던 현상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좌초설을 믿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 듯 한데 물론 좌초를 해도 배는 두 동강이 날 수 있지만 좌초 이후 동강이 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좌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해군이 숨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역한 해군 출신 모두가 모군의 안정과 명예를 생각하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양심 선언으로 주목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진작 밝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천안함은 왜 적 잠수함을 잡지 못하고 어뢰를 회피하지 못했나 경계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천안함장을 비판하려면 천안함장을 대신해서 누군가 그때 그 자리에 적의 의뢰 공격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함장 출신인 제가 보아서는 불가합니다. 잠수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피해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들키지 않게 들어와서 표신하지 않게 의뢰를 쏘고 은밀히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잠수함입니다. 더구나 당시 천안함은 대 잠수함 공격보다 적의 유도탄 공격을 중점으로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천안함은 일정 구역을 할당받고 그 구역 내에서 경비 임무 중이었습니다. 지그재그 기동이나 고속 기동으로 어느 해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기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 잠수함 입장에서는 공격 위치만 잡고 기다리면 표적이 언젠가 쏘기 좋은 위치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왜 천안함장을 처벌할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 기간 중 수많은 수상 표적들이 잠수함 의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유보트 공격이 예상되는 해역을 지나가면서 최고의 대잠 경계를 하는 상태에서도 잠수함 공격에 의해 격침된 수상함 함장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인디아나 폴리스를 떠올리며 예외도 있다고 시비를 걸지 모르지만 결국 그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상함이 경계를 게을리 해서 잠수함 의뢰에 맞은 것이 아니라 경계를 해도 잠수함 의뢰에 맞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원일 함장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최원일 함장은 장교 인사 과장이었던 제가 아는 한 자력이 매우 우수한 장교였습니다. 그를 참모로 쓰고 싶어하는 고위 장교들도 많았습니다. 실제 그는 사고가 나기 전 연말 인사에서 함장직에서 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 예정된 중요한 보직을 위하여 자신의 인사 시기를 6개월 수년 하는 데 동의해 주었고 그 기간에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만일 그가 그 이전에 교체되었고 그를 대신해서 그 어떤 함장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러한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뿌리 사고 속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휘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고 생존 장병들의 추가 손실이 없게 했습니다. 그는 보통 해군 장교들이 1년에서 2년 사이 하고 떠나는 2급 함장직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존한 전우들의 함장이 되어 아직도 트라우마에 빠진 전우들에게 버팀목이 되며 그들을 위해 함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주위의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 직책을 내려놓고도 그만큼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에 저는 그가 훌륭한 함장이라 생각합니다. 천안함에 대한 울분과 답답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음을 압니다. 천안함은 적 잠수함 공격에 의해 불씨의 일격을 당한 사고입니다. 저는 그 울분을 천안함과 해군에 돌리지 마시고 불법적이고 비급한 공격을 했던 북한 잠수함과 북한 정권에게 돌리시기를 권합니다. 잠수함은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짓을 하도록 만들어진 무기체계입니다. 그것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 거짓을 한 그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원일 함장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전역 후에 그를 만난 적도 없지만 최원일 함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적에 대한 적개심과 현 처지에 대한 울분을 이해하지만 이제 전역하고 사회로 돌아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자유를 찾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분을 우리 국민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진실을 모르기에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군함이 아니라 우리 군함이 깨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뭔가 대신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일 천안 함장님, 군 복무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사회인으로서의 충분한 자유를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그 누구라도 취업적인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의를 제의한다면 우리 잠수함 연구소 커뮤니티에서 공개 토의를 주선하겠습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